쭈쭈쭈 공주 공주님 쭈쭈쭈 공주 공주님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공주님 쭈 정국회 정국회 정국효 정국회 아 고맙습니다 뜯뜯뜯뜯뜯뜯님 아우 발음 너무 좋고 10개 고맙습니다 급식이님도 오시기에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뽑아서 오시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패션 아 아 근데 강웅보이 모자 밀카님 네 그 상작감 100만원 하셨어요? 아 네 100만원 끝났다고 하시더라고 아 왜 데님까지 그리지 좀 100만원 썼는데 스카프가 안나왔어요? 아 뭐 그런걸 가지고 또 나한테 진짜 다 좀 왜그럼 진짜 스카프만 안나왔냐 다 안나왔지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아 100만원 좀 꼴을수도 있지 형님 괜찮아요 어 별로 오래 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럼 마음 편하.. 마음은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 똥시.. 저 신발 59켤레 나왔거든요? 100만원에 됐어 너 가져 난 신발 팔거야 나.. 릴베누 이거 하나에 500원이나 하더라 이 29켤레 있어? 핑크색 신발 15켤레 있고 이거.. 신발 장사하셔도 되겠네 저 신발 다 합치면 59켤레 뽑았거든요? 진짜.. 진짜.. 매장 하나 차리셀게 릴베누 차릴거임 진짜.. 릴베누.. 창고정리 할거임 창고정리 이럴.. 으응 하아악! 자아소서님 천삼개 고맙습니다 아~! 아 천삼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이게 사운드가 안들린줄 알았어요. 소리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승님 어서오세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내렸다구요? 큰일이 없는데 아 감사합니다 십발 장소 여기다 아야야야야야야야 시크사플해야 되는데 네 찔칼칼을 주셨습니다 아 사플 방에 오셨고 아 사플 방에 오셨고 아 자 수선님 백만개 감사합니다 자원소서님 소중한 백만개 돈없다고 하시더냐 데이님 데이님은 상작강 안하셨어요? 니 돈을 저 예전에 40만원 했는데 흰색 구도 하나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 상작강 안해요 아 그래요? 돈 아까워서 못하겠더라구요 한번 해보시지 재밌는데 야 나도 나팔바지 36만원짜리거든 레자 나팔바지 그거 아니지 않아? 아니야 그거 비싸 아 그 레자바지 응 그 나팔바지인데 검은색이고 레자로 돼있어가지고 그것도 꽤 비싸던데 응 그 이 안입구던데 아 자 소수님 찾아 그러니까 팔거에요 천ètement 천상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자 아소수님 100개씩 해 주시면서 아우 역시 아우 너무 맛있다 이거θε 이게 안ían més ts 탑 텐 실화냐? 아 진짜 탑 텐 실화냐 망했는데? 어디야? 야 요 풀이 S급 풀이긴 해 몸이 다 가려지거든? 총 때문에 보일 수 있는데 아 이게 뭐냐 역시 존버는 스무스하게 하는 거임 님들 내가 총 한 발 쏘는 거 보심? 원 다치려고 할 때 선 타고 라인 타고 갈게요 싫어 왜 나한테 저런 시련을 아 그래요? 빨간 맛 저거 절대 먹으면 안 됐나 진짜 나 좀만 보이면 바로 쏠 텐데 난 못 보고 있나 응 쟤 뛴다 한 대도 안 맞아 어떡해 망했어 나 나 좀댄 것 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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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뭔 상황이.. 죄송해 이거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시는 분? 네 저 지금 뭐하자는 거지 아시는 분? 있나요? 전 잘 모르겠네요 해우소에 사람이 있다고? 아악 그래도 5등 잘했다 그래도 2킬 했다 여러분 킬에 좀 킬에 좀 미션 좀 걸어줘요 나 킬 했잖아 일단 1은 아직 5 전판 생각나쥬? 이때 맞는다 싶으면 바로 바다로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어 맞는다 싶으면 바다로 바로 퐁당 가는 거예요 아 괜찮아 언더 더 시 언더 더 시 이거 이거 수영할만 하죠 1분 50초면 언더 더 시 언더 더 시 뛸까 위로 뛰는 게 날려나 너무 노달리려나 너무 물이 조금 남아서 버프로 다음 판에 힘들어질 것 같아 뭐 다음 원에서 아예 뭐 못 할 것 같아 다음 원에서 어 싫어 한대도 못 맞춘 거 같아 어 지들끼리 싸운다 강아지 상상 leg 침 반 모 티 이거 몇 개랬지? 혜연 한대도 야 물 풀 엉 아까 수류탄으로 죽이면 뭐라고 했는데 몇 개야 몇 개 몇 개 줄 거야 아 망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농파밍 오래 했고 아 이건 진짜 뒤졌는데 구상이 있으니까 구상 언제쯤부터 먹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? 아 차? 저거 차 고장 나지 않았어? 나 X댄 거 같... 아 제가 연기나는 차는 안 먹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어야 되나? 순위방어 탑10 죽었어 탑10 죽었어 한 명도 죽였어 한 명도 죽였어 하나에 한 명에 천만원이었어 아 천만원 천만 개 천만 개였어 아씨 8위 8위 순위방어 했다 아 진짜 속상해 연료통 먹고 싶다 먹을 것도 없어 진짜 이렇게 죽느니 난 진짜 멋있게 죽을 거야 아씨ㅔㅇㅈ appropriately 옥 같에요 진짜 짜증 나